안녕하세요 손 선생 용적교실의 용적강사 손 선생 입니다 금일은 어 반도체에서 많이 치는 스탠리스 6인치 서스 시험을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어 그동안 어 스탠리스는 2인치나 4인치 등 다른 영상들은 좀 준비를 한 적이 있는데 뭐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치는 참 어려워하는 6인치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요청사항이 많아서 6인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으니 어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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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